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입니다. 네, 11대 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의회에 등원한 날부터 초선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의정활동에 임했었는데요.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여러 직책들을 맡으셨습니다. 청년 수석도 맡으셨고 대변인도 맡게 되셨는데 어떤 역할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기도 한데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수석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그리고 주거 문제, 교육기회 불평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대출 이자 지원, 또 월세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으로서 경기도의 국민의힘의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석이시니까 2030 젊은층, 청년층들의 여러 어려움들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경기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창업계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은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많은 수입을 위해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는데, 청년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청년들이 프리랜서로 많은 일을 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프리랜서에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규직까지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비해 신용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갖추지 못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저희 금융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의원이지만 다수의 조례안도 발의하셨던데요. 대표적인 조례안, 어떤 것을 꼽고 싶으신지요? 네, 저는 도민들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발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조례로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의용소방대 조직적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조례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에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전기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고향시 현안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고향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업체와 협약을 해제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공공개발카드를 들이밀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K컬처밸리 사업은 고향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고향시장 그리고 고향시 도의원, 고향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협약 해제 후에 시행사 측의 토지반한 문제로 1524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해제된 계약임에도 우리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의회의 추경 예산 1524억을 편성했더라고요. K컬처밸리 사업은 고향시의 2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또 10년간 10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CJ와 어떻게 협의를 해 갈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로 돌아올 법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민간 개발로 진행을 하던 아니면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던 공사를 빠르게 재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공사가 재개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협약은 해제가 됐고 또 향후 예상되는 법정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지원할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이제 잊지 못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요런 방식이 되새는rin 지사와 연간을 누른가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baba